이상한 취미를 가진 건 없어요? 주위에 모은다거나 이상한 걸. 멤버 중에 이상한 취미는 아닌데 려욱 씨 같은 경우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계속해서 멤버들한테 해서 먹이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좋은 거네요. 좋은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팝콘 기계를 팝콘 만드는 기계를 사서. 샀어요. 스케줄 다닐 때마다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걸. 대충 깨져요? 팝콘 만들어서 주고 자기는 안 먹어요 또. 왜? 다이어트 때문에. 본인은 안 먹어요. 본인은 안 먹고. 대리만족. 그래서 팝콘 튀겨서 이건 어때 하면서. 진동실 많이 먹인 거예요? 엄청 먹여요. 그리고 그 먹이면서 표정도 있어요. 뭐, 맛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라고 보세요.